하루 3분의 말씀 흑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에 실패한 사람들, 만명을 표본 조사에서 그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전문적 기술과 지식이 결여되어 실패한 사람은 15%에 불과했고 85%가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어렵다고 말하는 대인관계,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가요?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을 준 사람과 절친이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수십 년 전 미국의 농장이 많은 시골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흑인이 백인의 집 옆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백인은 흑인이 옆집에 사는 것이 꺼림직했고 쫓아보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아침에 농장에서 일하면서 눈이 마주치자 흑인이 좋은 아침이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백인은 인사는커녕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어떤 하루가 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 하루는 내가 알아서 보낼 테니 걱정 마시오. 흑인은 처음에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백인을 미워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그 백인을 위해 축복하며 화목하게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흑인의 소 한 마리가 백인의 농장에 들어갔습니다. 백인은 흑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많은 벌금을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백인의 여러 마리 소가 흑인의 농장에 들어갔습니다. 백인은 놀라서 아들을 불러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소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백인의 아들은 조금 후에 소와 그 돈을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백인은 이상히 여겨 까닭을 물었습니다. 아들은 흑인이 돈을 안 받은 것은 물론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백인은 마루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같이 흑인 집으로 가서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백인은 흑인이 자신을 미워하기는커녕 축복하며 화목을 위해 기도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들은 평생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여러 환경과 상처로 인해 자기만 아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자 자신만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연극성 성격장애자 아무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편집성 성격장애자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자아상 불안 등으로 대인 깊이 중에 있는 사람 등 여러 사람들과 우리는 학교나 일터 각종 모임이나 교회에서 싫어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상처를 주지 않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문이든 여는 마스터키처럼 힘든 인간관계를 풀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존경까지 받을 수 있는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위한 마스터키가 있을까요? 그 마스터키가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은 보통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해 주라는 뜻입니다. 즉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면 됩니다. 존경을 받고 싶으면 먼저 존경하면 되고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실상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발동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의식이 자리잡기에 대접을 받고 싶어하지 대접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은 미성숙한 사람이고 누구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기에 나이가 들수록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직책과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대접을 받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왕년에 성공했었던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은 자기중심적이면서도 자기중심적인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입니다. 학교나 사회에서도 리더십만 가르치고 팔로우십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팔로우 없는 리더는 있을 수가 없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동료나 부하 직원들은 싫어하기에 결국 대인관계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접하는 것은 희생과 봉사와 나를 낮추는 섬김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대접은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사랑함으로써 사랑받고 대접함으로써 대접받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황금률입니다. 남을 대접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천국의 상급을 소원할 수 있습니다. 대접의 결과로 복이 오기도 하고 대접하는 삶 자체가 바로 복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대접해본 사람은 대접하는 사람의 행복을 압니다. 사랑을 주어본 사람은 사랑을 주는 사람의 행복을 압니다. 대접은 천국의 상급을 받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지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했는지 벗은 자를 입혔고 병든 자를 돌보았는지 질문하시며 대접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 황금류를 시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인간을 섬기셨고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모욕과 수지를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남을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섬김의 도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으로 섬길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을 대접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호울 좋은 자존심, 교만, 명예 등을 벗고 허리를 굽혀 섬김의 삶을 따라가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대접받고 싶을 때 먼저 대접하고 인정받고 싶을 때 먼저 인정하는 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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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